얘들아! 그냥 돌아가자! 한지야 왜 그래!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쓰러질 것 같아서 심장만 쓰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심폐소생술이야? 그래! 이건 자체 심폐소생술이라고! 얘들아! 여기도 이제 괴물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걸?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수건아! 그냥 집에 돌아가자니까!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담낙 테스트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아니 어른들이 여기 들어오지 말랬잖아! 난 나갈래! 갑자기 해야지! 뭐야! 문이 잠겼어 얘들아! 어디 이럴 수가! 분명히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엉덩이를 떨고 있는 거야! 난 아마 안 될 거야! 너도 심장 마사지 해! 아 맞다! 우리랑 같이 온 늑대는 어딨어? 늑대가 분명히 아까 부엌조로 갔는데 야 늑대야! 늑대야! 늑대야 빨리 그냥 집에 가자! 여기는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 늑대야! 아니? 늑대야! 왜 여기서... 질질 짜고 있는 거야! 늑대야! 늑대야? 말을 해 말을! 으어.. 오와나? 가물 파란색! 괴물에 봤어! 괴물을 봤다고? 오, 파란색! 파란색이라서 파란색만 봤어 아 .. 진짜 우리 반 애들이 말했던것처럼 진짜 파란색 괴물이 있는건가? 도대체 어디있다고 그래 그런건 정말로?? 아니 그런데 괴물을 살hmen않않않않아 너무 깨끗하다! 집이 이정도에 이 dumping 오 잠시만 방금 뭐가 지나갔어! 뭐가 지나갔는데? 방금 뭔가가... 이상하게 방금 1층을 지나갔다고! 저거 뭐야 얘들아? 뭐지? 야 못 봤어? 나 방금 못 봤어? 저기에 뭐가 있는 거 왔다고! 저기에 뭐가! 저기에 뭐가 있어! 장난치지마! 진짜 저기에 뭐가 있었다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이게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으아악! 얘들아! 진짜 괴물이야! 도망가! 진짜?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괴물이 있었어! 이럴수가! 진짜 괴물이 있었어! 수빈아! 너도 봤어? rakk 보라색이.. 아무래도 여기에 빨리 탈출하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야! 어떻게 탈출한거야? 이 몸이 막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빨리 돌아다녀보자! 보라색 얼굴있어! 이럴수가! 으아악! 으아아악! 아아아악! 공격! 한 Pray 은수무스가 보자 은수무스 10食 손 stars 화이트 amigos 아들 투측력 회복물 약 아오니 밀집 인형은 뭐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뭐지? 던져볼까? 아니! 순간이동할 수 있는 마법의 인형이었잖아 오케이 열쇠다 일회용 밀치기 방망이 좋아 좋아 눈동이네? 오케이 이걸로 할 수 있고 열쇠가 있군요 열쇠는 어디다 쓰는거지? 어! 열쇠다 어 열쇠를 꽂으면 문이 열리네? 좋습니다 신속 물약 신속 물약 신속 물약 이건 뭐지? 어? 트롬플릿? 점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점프를 해서 사다리에 딱 붙은 거네 어! 아니 이럴 수가! 아 여기가 탈출인가 봐요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찾아서 여기를 탈출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탈출해 볼까요? 신속 물약 껴넣고 껴넣고요 좋습니다 음 좋았어 좋았어 도대체 어떻게 살아돌아온거야 어떤 이상한 열쇠를 주던 일 살아남았어 이거 받아 그리고 이게 뭐야 아니 아오니머리 네번째 여기에 숫자가 써있는데 네번째 0번이다 오케이 어디에 이럴수가? 좋았어 숫건이가 아주 비밀번호를 찾아오는 후문에 탈출구가 있어 아 이거 후문에 탈출구에서 상상도 못한 정찰? 음 그치 아 아니 야 잠깐 누가 오는데? 아 예? 뭐야 없나? 아 뭐야 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저거 뭐야 야야야야가 야야야야야들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앜 아앜 아앜 아 deinen지를 아앜 야 Prop 공격 아무래도 아오니한테 잡히면은 이 사람들에 갇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감옥에 갇히면은 인간의 폐명입니다 절대 잡히면 우리도 너무 무서워 아 도망가 제발 안돼 제발 도망가야 돼 엘스로 친구들을 살리도록 하죠 빨리 가자 너희 수고하다 내가 왔어 살려줘 빨리 나와 정말 다행이야 빨리 통화 가자 가자 우리 온다 으악 아악 야 으 으 으아아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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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죽어 허어헉헉헉허헉헉헉헉헣헉헉헉허헉헉허헉 Farrah 흫 야 놀랬잖아! 내가 더 놀랬어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올라가지마 애들 문 열어줄 수 있겠어? 위에 있으니까 내려오면은 우리가 몰래 내려가고 올라가자 왜 이렇게 평온해 왜 이렇게 평온한거야 야 여기 숨어있다고 숨어있다가 내려오면은 올라가자고 알았어! 아 잠깐만 나 심장 못 치고 왔다 너무 무서워 어허허허 돼지 멱따는 소리 돼지 멱따는 소리 돼지 멱따는 소리 돼지 멱따는 소리 발령들로? 도발에 넘어갔구만 빨리 올라가 살려! 빨리 올라가 살려야 된다고 빨리 올라가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얘들아 내가 왔쪄어어 아아 빨리 와아아? 으아악 살려줘 왜? 으아아아악 으아하하하 아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다니 너 너무 우섭잖아 누가 저렇게 살려줄게 살려줄게 들어와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고 그만 때려 살려주세요 이럴수가 이럴수가 얘들아 살려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거야 이 괴물아 짤록셀록 짤록살록 너 춤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짤록셀록셀록 엉덩이 살록살록 기쁜이 좋아지는걸 남자를 한다 내 동무대 내 비행기가 먹히지 않다니 실룩셀록 엉덩이 실룩셀록 엉덩이 실룩셀록 다운템포야 이 암호 셔키 섹시 아이 노 섹시 갔나? 갔나봐 빨리 살려 빨리 살려 빨리 살려 엉덩이 게임 끝날 뻔했네 모두가 같이 패배합니다 네 명이 모두가 같이 패배한다고 잘해야돼 아슬아슬했다 빌보드를 찾자 빌보드 알아서 빌보드 빨리 찾자 빌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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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들 육수하나 봐 빌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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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언니는 장롱문을 못 열거든요 친구들이 다 갇혔으니깐 헤이로 갑시다 살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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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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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열쇠 줘 빨리 빨리 열쇠 줘 온다 온다 빨리 열쇠 열쇠 없어 열쇠록 열쇠를 줘 열쇠를 왜 나와 왔어 왔어 아 빌보드 어디 있는 거야 빌보드 안 찾아본 데가 어디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어 이거 뭐야 거미줄 64개 뭐야 이거 완전 대박인데요 거미도 64개가 있는데 좋습니다 어 뭐야 오케이 네 번째 0번 두 번째 1번 좋습니다 어딘가 있을텐데 네 찾아보도록 하죠 밀집인형 나이스 오케이 야 찾았어 어 어 뭐야 아니 아직 못찾았어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나 대박인걸 찾았어 자 뭔데 거미줄 64개야 에이 이거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졌어 졌어 가져가 고마워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맞고 나올래 그냥 나올래 에이 쯔 쯔 쯔 쯔 쯔 쯔 내가 늑대왕 알려져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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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오지롱 못 나오지롱 눈물! 내 춤을 보고 눈물을 끄치렴 —뭐야? 호루룩 짭쩝 후루룩 짭쩝 호루룩 짭쩝 호루룩 짭쩝 호루룩 짭쩝 짭쩝 오오오.. 열쇠를 내놔 열술 열쇠가 왔다고 열쇠, 열쇠? 어 나 나도 엽 felic 아 맞다라 아우오의 밀집 인형이었지? 조여라 야 이거 왔다 왔구나 질퇴시기 혀헛 나쵸 설마 도망치가야겠다구 빨리 여긴 나가야 해 빨리시 여긴 나가요 빨리 나가자 오 여긴 누가 aprende 으아 아우오니가 있어 으악! 으악! 아아? cidos automнейyw 오오오옿!! 오오오옿!! 마리치가 없다고 여기 없어아아아 두개 차오르 두배 삼겹대 아 진짜 어딨지 제빵 살려주세요 아오니 밀집인형이 있으니까 아끼고요 잘가 이가 살았어 안돼 안돼 으악 이러지마 드론피린을 타고 올라오지마 이러지마 이러지마 오 세트 포션 회복 물량헤 오오오 ou 응 하나 둘 셋 넷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넷 의 베덕 여섯 열곱 윽 야 비비 끓여서 찾았어 어..어..뭔디..뭔디..뭔디..두번째 1 네번째 0 세번째 4 오케이 땡..뭐지? 땡..1..4..0..1..4..0..땡..1..4..0.. 땡..1..4..0? 이거야 하나만 찍자 오케오케오케 아우니가 온다 particulier 으아악 으일자 이 자식이 덤벼 이 자식이 내 정체가 궁금했나 궁금해 셀룩셀룩 니 친구 대택이다 날 날 안 데리고 오다 이 치사 반사한 녀석 다 죽여주마 다 막아 고도기 막아 고도기 막아 고도기 끝 끝 끝 끝 계속 막아 계속 막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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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자 비호 찾았어 지하로 가자 지하로 도망 도망가 뛰어 뛰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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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거비를 설치했어 어따 얘가 거비를 설치했어 아 선생님 빨리 오세요 아 내 눈 내면 갑 infxxxs 나 느려진 거야 나? 아 Tou 뛰어 선생님 Nim 왜 안들어가져 흫 하하하 똑똑똑 누구세요? 똥은 너? 사랑해요 누구세요? 불려라! 누구세요? 응? 뭐야? 토마토 시 벌릴사 벌릴사! 야! 비모쳤았어? 계리철 성봉이 왔어 빌리와 빨리 알았어! 알았어, 갈게! 왜케들여 빨리와! 아, 야! 왜 밀쳐! 야! 야! 왜 밀쳐! 야! 왜 밀쳐! 아아아아악!!! 제발 이러지마~~ 허구야 허야 허구야 허구야 이거 망채 같냐 같은데 에헤헤 에엣 에엣 호우 홀쨕 이거 목소리에 붙으면 위험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넌 뭐니? 살자 나중에 살자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어쩌면 좋아요 나만 갖췄잖아 아 이거 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열쇠가 없어도 못나가네 아 나 봉제인형만 있어도 나가는거였는데 아니? 왜 밀쳐? 왜 미쳐? 나 안 미쳤어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우리 어떻게 나가래? 나 안 미쳤어 날 안 미쳤다고 그 빡빡이가 미쳤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땐 춤을 춰봐요 아 넌 섹시해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뭔 노래야 돌멸사탑 할아버지가 sağ mercy ciao Il 빨리 열어주라고 입받잖아 열쇠가 없어 열쇠 열쇠 빨리 열쇠 빨리 줘 열쇠 빨리 만들어 소련대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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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졌어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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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가눍가가가가 아 이봐 이제 가자 아 여기 지름길 지름길 있어 지름길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자고 으으 빨리 가자 으으 빨리 도망가 빨리 빨리 도망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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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빨리 야 뒤에 쫓아온다 야 빨리 어떻게 저거 해줘 엔딩 2 탈출하기 엔딩 2 돌아가서 아오닌을 물리치기 야 이걸로 해 어 패..패버려 패 버려 오케오케오케 으아 그래 잘가라 나는 일로 간다 어 어디? 아 탈출했다 아 갑자기 화나네? 우리 아온이나 물리치러 갈까? 가자 화나네 갑자기 따라와 따라와 아 어디있어 아온이나 물리치러가 이 도끼면 가능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야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어딨어? 어딨어? 야 여깄어 1층 이 녀석 오늘 뚝배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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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는 못봤어 그럼 어떻게 암튼 봤어 1층이었어 봤다 이거지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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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있어 뭐야 어디서 잡았어 뭐야 어디서 죽었어 죽었어? 주인태가 죽었는데? 안돼 또 죽여 안돼 아니 주인태가 죽었다고 주인태가 바보야 주인태가 죽었다고 우리가 몸물리치는거 아냐 어딨어 야 니네 뭉쳐 다녀 뭉쳐 다녀 야 몸머리 몸머리 야 억으로 끌게 나 억으로 끌게 아 난 준비 야 나ware 나완전 예쁘다 나완전 예쁘다 아 억으로 끌어 1981 호구로 끌었어 오구로 끌었어 plot 야 올거야 니야 올거야 자어억 나 오구로 mitochond 나 오구로 억 잡아 잡아 잡을수 있어 잠깐만 꼼굳어 잠깐 할 말 없어 짜잔 내거 들어왔다 잡았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오니 자태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